오늘도 영찬, 영찬, 수아의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주요 문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문항들에 대해서 각각의 문항들에 관련된 개념들과 그 다음 관련된 문제들도 해설하는 별도의 강의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내가 그냥 해설만 딱 듣고 싶다, 어떻게 푸는지 확인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본 해설 강의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1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ABC의 외저분의 넓이가 아 그러니까 뭐냐? 보자마자 R은 몇이냐? 3 딱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번 보시면은요. 아 사인의 B가 주어졌습니다. 몇 대 몇이다? 당연히 사인 값이요. 2 대 몇 된다? 3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 사인 B가 주어졌어? 그럼 당연히 뭐다? 사인 B가 무슨 B다? 길이 B라는 거 우리가 사인 법칙에 활용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즉 뭐냐? 아 A라는 길이와 B라는 길이의 B가 몇이냐? 2 대 3이다 라고 딱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번 보시면은요. 코사인 B는 코사인 C다 라고 하시면 뭐 아마 대부분 문제 풀었던 친구들은 그냥 뭐 B는 C다 라고 썼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확인만 해보면요. 뭐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래프 그려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서 코사인 감소하게 되겠고요. 당연히 뭐다? 0부터 파이까지는 1 대 1이니까 값이 같으려면 뭐냐? B랑 C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즉 뭐냐? B라는 값과 C라는 값이 같다.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냥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삼각형? 이등면 삼각형입니다. 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딱 돼서요. 뭐 그림을 사실은 크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이등면이니까 이렇게만 딱 그려주시고요. 여기 A고 몇이냐? B고 C다. 해주시면 되겠고. 길이비가 2 대 3이니까 여기 2T, 몇 T, 3T, 몇 T냐? 똑같이 3T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세타라고 한 다음에 뭐야? 아, 코사인 법칙도 한번 쓰고요. 사인 법칙 써가지고 우리가 T값과 세타를 모두 구해서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사인 구해보시면은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우리 층 어떻게 되는 거냐? 2 곱하기 3 곱하기 3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9 플러스 9 빼기 몇이냐? 4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닮음인 경우는 다 코사인 값이 같으니까 T값을 우리가 쓸 필요 없이 바로 이 B만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 몇이냐? 우리 층과 이제 9분의 7 된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사인은 몇이냐? 사인은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하시면요. 9분의 81에서 다시 곱했으니까 루트 32, 즉 4루트 2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R값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뭐냐? 사인 세타분의 몇이냐? 우리 2T 하시면요. 그러셨죠? 2R이니까 6 되겠습니다. 즉 T라는 값이 몇 된다? 3의 사인 세타니까요. 몇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친구 3분의 4루트 2다 해주시면은 다 구했네요. T도 구했고 세타도 구했으니까 넓힘을 한번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구해주시면요. 2분의 1의 몇 되는 거냐? 9T 제곱의 몇이냐? 사인 세타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이제 제곱이죠? 그러니까 9분의 여기 몇인 거야? 32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9분의 몇이냐? 32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또 뭐냐? 9분의 4루트 2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몇이야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이렇게 약분 되겠고요. 지워주시면 몇이냐? 16이니까요. 정답 9분의 64 루트 2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면은요. F형은 0이 3차 함수다라고 했고 우리가 익숙한 식 하나 주어졌네요. 뭐다? 분모가 어차피 1차 식이니까 미분계수의 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니까요. 분자도 어디다? 0으로 가니까 첫 번째 뭐냐? F A는 1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계수이기 때문에 F'A는 몇이냐? 우리 친구가 이제 3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 아 Fx 위에 점 A, F에서 접선이라고 했는데 우린 뭐야? 아 점도 알고 기울기도 알고 하니까 이 식을 거의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YZ편이 4래요. 그래서 뭐냐? 그 조건을 통해서 A를 구한 다음에 정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접선의 식이 Y는 F'A에 X-A 더하기 몇이냐? F'A가 되겠습니다. 대입해보시면은요. 3과 1이죠. 지금 뭐냐? 우리 친구 이제 3배의 X-A 되겠고요. 플러스 몇이다? 1이 되겠죠? 우리 친구 아 Y절편이라고 했으니까 X에 0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몇이냐? 아, 우리 마이너스 3A 더하기 1 하시면요. 얘가 이제 4가 되겠습니다. 즉, A는 몇이다? A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정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 내가 하나의 접선을 알았고요. 그 접선의 식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즉, 내가 두 번째 F'A의 식을 어떻게 쓴다? 당연히 접선과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F'A 빼기 누군 거냐? 우리 친구죠? 여기 누구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요. 몇 되는 거야? 우리 친구 이제 3X 플러스 몇이죠? 여기 이제 당연히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3X 플러스 4 써주시면 되겠고 얘의 인수분해가 몇 된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몇이냐? B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제 누구를? F0은 0을 대입해 주시면 바로 이제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0은 0 대입해 주시면 몇 된다? 0은 0이니까 끝났고요. 마이너스 4 써주시면 되겠고요. 0입니다. 1이죠? 0 대입하시면 몇 된다? 우리 친구 이제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즉 B는 몇이냐? 4가 되겠고요. B 사고 했으니까 누구다? F1 과라오 했으니까 1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1이라는 건요. 빼기 몇 하면요. 7하면 몇 된다? 우리 친구 1 대입하시면 2의 제곱이죠. 4 곱하기 여기 몇인 거야?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F1은 몇이냐? 우리 친구 이제 마이너스 5 라고 정답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